이거 어떻게 타요 보편이 없네 조금만 계십시오 여기는 내구역이니까 삼촌 말 안 들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하자 하자 찍을게요 대박 내가 뒤로 가야 되겠네 하나 둘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타요? 아 잠깐만요 다리를 뻗어보세요 살짝 내려갔다 살짝 할까 세게 할까 지금 심정이 어때요? 아 잠깐 지금 내리지 마세요 같이 하나 둘 셋 준비가 되면 갈게요 동원아 지금 심정 어때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오늘 짚나잉 재밌게 타고 가면 앞으로 또 계산할 거예요 화이팅 지금 말고요 좀 이따 동원아 아까 자신 있다고 그랬죠? 아 근데 와보니까 무서워요 자 이 코스 제일 빠른 코스고 재밌게 타려면 빨리 가야 되죠 나중에 노래 부르면서 타도 돼요 네 지금 말고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카운터 해줄게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요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자 출발합니다 5 4 3 2 1 출발 너무 세기만요 써버리 아파요 혼났어요 젊은이 2 3 2 1 2 3 2 3 3 2 2 3 4 4 4 4 5 5 5 5 5 일로가, 오세요. 일로가, 오세요. 예, 예, 예. 네? 한 번만, 수원이야. 수원이야, 수원이야. 수원이야, 한 번만. 한 번만. 얼굴 나가도 돼요? 네. 얼굴 나가서 얼굴 나갑니다. 괜찮죠? 수원아, 화이팅! 화이팅! 공헌이 화이팅! 옆에 카톡으로 내려가. 한 번만 알아. 공헌이 원하는데. 저 좀 주세요. 좀 찍어드려라. 찍어서 보낼게요. 홍 부장님도 같이. 홍 부장님! 잠시만요. 정헌아, 막간에 화이팅 한 번만 해야 돼.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할게. 시청자 여러분. 살려주세요. 정동헌TV 화이팅! 하동훈 화이팅! 하동훈 화이팅! 하동훈 화이팅! 하동훈 화이팅! 우리 고향! 시작! 우리 고향 화이팅! 하동훈 화이팅! 정동훈 화이팅! 동동훈 화이팅! 잘하네. 하동훈 화이팅! 여기. 아마 여기 함영재 이모가 내려가고 제가 이렇게. 예예. 다 모닝 다 같이 해놨어. 같이 해놨어. 동원이면 달아나면 안 되는 그림이니까. 아빠랑. 아빠 형님이랑. 어! 어! 구찌! 아... 알겠습니다. 아빠. 오케이. 오케이. 자. 누가 찍냐. 저 찍네. 와이티킨. 아니. 아니. 우리 카메라 찍어야지. 아니. 좋아해. 다시. 아. 막. 다시. 잘 té요. 로그라. 알프스 하동 랩퍼츠 화이팅이다. 알프스 하동 랩퍼츠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합시다. 알프스 하동 랩퍼츠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잘됐다 기분이 어때요? 이거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이렇게 웃을 줄 몰랐잖아 우리 진짜 사전에 얘기를 못 들었잖아 뒤에 뒤에 제가 어떡해 어떡해 동원이 울거에요? 아니요 울거같은데? 남자기 때문에 이따가 눈 빨개도 있는거 아니에요? 아니요 모욕으로 울진 않아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고마워 여유차 연예인이다 고마워 도착해서 우리 멋지게 잘 어울리고 있어요 여기 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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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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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우리 사인 한 장 해줄 수 있어요? 가동 알프스 레프스 해가지고 가동 지바이어 해가지고 와이어 재밌어요 꼭 타러 오세요 확인을 해라 타러 오세요 타러 오세요 아 틀렸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 틀릴게요 바람도 불기도 했는데 저희 먼저 빨리 해주세요 알겠어요 저런데 어떻게 찍어요 진짜 빠르다 어떻게 다 저걸 네 며칠까지만 다 나오나요 네 아파요 네 네 안에 있는거죠 이제 공원군 공원군 내려가면 이제 머리가 네 잠겨주시고 제가 같이 타 잠깐만 잠깐만 내려와 뭐 안죽게만 해주세요 저 꽉 조여주세요 이거 타러 오세요 네 그러면 꽉 조여주세요 타러 오세요 제발요 이거 이거 헐렁으로 지금 안쓰러 오세요 타러 오세요 보릿고개하고 맨날 들어요 꽉 조여주세요 이거 꽉 조여주세요 이거 알겠습니다 빠지면 죽어서 바로 살이 없어가지고 여야 친구 있어요 없어요 오늘 재밌게 타고 다음에 여야 친구 만들면 꼭 타러 오세요 은별이는요 네 은별이 은별이 가상의 해물이에요 가상의 해물이에요 자 줄을 여기 가볍게 지고 네 꽉 조여주세요 의자에 앉듯이 편안히 앉아서 꽉꽉꽉 어우 남자네 좋습니다 꽉꽉꽉 이거 다리도 꽉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힘을 빼서 편안히 편안히 그렇죠 힘 빼고 편안히 다 됐거든요 편안히 기대봐요 원아 화이팅 파이팅 이거 어떻게 타요 치기죠 보태니 없네 조금만 계십시오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삼촌 말 안 들으면 이제 못 가는 거예요 그죠 하자 하자 찍을게요 대박 이렇게야 사랑하나 내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하나 둘 자 오케이 고맙습니다 이렇게 타요 이렇게 타요 아 잠깐만요 다리를 뻗어볼게요 바로 내려가요 아니면 살짝 내려갔다가 여기 내려갔다가 살짝 할까 세게 할까 아 살짝 아 아 아 지금 심정 지금 심정이 어때요 동원아 지금 심정 파이팅 지금 말고요 좀 이따 동원아 아까 자신있다고 그랬죠 아 근데 와보니까 무서워요 자 이 코스 제일 빠른 코스고 재밌게 타려면 빨리 가야지 나중에 노래 부르면서 타도 돼요 네 다리를 쭉 뻗어주시고 지금 말고요 이제 내려가도 되겠죠 하나 둘 셋 해주세요 카운터 해주세요 카운터 해주세요 자 이제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하고요 출발해도 되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면요 하나 자 출발합니다 5 3 3 2 1 출발 자 2 2 3 2 4 5 6 5 6 6 6 6 6 7 7 7 8 8 9 10 8 10 13 14 15 15 16 15 16 15 감사합니다.